오! 맛있었어요. 오늘 짜장면으로 회식이야. 오늘 진짜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먹어보세요. 머리, 엄마 머리. 후 불어서.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많이 먹어. 한 입도 못 먹었어. 먹으면 다시 나오고. 가만히. 그냥 짜장만 빨고 있네? 우진이 조금 더 잘라줄까? 하나도 못 먹어. 엄마 줘봐봐. 잘라. 잘라. 으! 잘 잃어. 잘라. 답답했어, 지금. 그치, 이제. 어우. 아이고. 아, 귀여워. 저 입. 맛있지? 달달하니. 맵지도 않고. 여기 맛있었어, 진짜. 맛있게 생겼어. 네. 이준아. 블랙홀이네, 블랙홀. 신선한 도전. 이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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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하나도 안 먹어도. 내가 부르네. 어구. 으하하하하하. 먹어줘야겠다. 엄마도 힘들었을 때 좀 한 젓가락 하시지. 이거. 아. 아. 엄마는 먹을 틈이 없어. 아휴... 컵 깨졌어. 응, 괜찮아. 괜찮아. 시무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이거 금방 마를 거야. 어, 괜찮아. 이렇게? 어, 울 것 같아. 깜짝 놀랬지, 시누야. 지금 속상해요. 여기 엄마 이만큼 또 있는데, 시누 거? 됐어. 응? 됐어. 하나 열어주지. 청아, 다 넣어봐. 진호야. 진호야. 엄마, 엄마. 이리 와, 시누. 아기예요, 얘도. 아직은 아기예요. 그래, 얘도 애야. 엄청 살인데. 저런 경우 속상해하더라고요. 속상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거를. 약간 또 쑥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어. 쑥스러우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엄마 봐봐, 여기 서 봐봐. 앉아볼래? 엄마 봐봐. 이럴 때 아기예요. 얘가 후반에 또 탄력갔네. 나영아, 이럴 때는 둘인게 좋다. 둘인게. 한 명이 좀 컨디션 안 좋다. 한 명이 또 연일을 해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다. 맛있지? 엄마 너무 힘들겠다. 힘들겠다. 이거 한입만 먹어봐. 맛있지? 향수육 최고? 또 먹어봐. 먹을 줄 아네. 간장에 찍어 먹네. 엄마 엄마도 간장에 안 찍어 먹는데. 소스에 안 찍고 신우가 내 스타일이다. 아, 그래요? 어. 아, 짜. 신우야. 너무 짜. 얘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먹어봐. 이제 그만 찍어. 짜. 여기다 찍어 먹어. 맛있게 간다. 아, 간은 너무 짜? 안 찍어서 그냥 먹을 거야? 그렇지. 저 맛을 이제 알면 짠 맛을 알면 이거 뭐 단맛보다 더 하죠. 아, 귀여워. 이거 진짜 잘 먹었어. 어. 우준아. 당신. 안 먹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어. 신우야, 우준아 오늘 촬영하는 거 재밌었어? 어. 진짜? 응. 뭐 힘든 건 없었어 오늘? 어. 우와. 응.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 아, 진짜? 응. 엄마만 힘들었네 그럼? 응.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죠. 6시 반부터 시작된 요구화예요. 대단한 정신력이다. 그리고도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재밌기만 했는데? 재밌기만 했어? 근데 왜 엄마는 힘든 거야? 아, 체질이네. 다 먹었다, 이제. 아, 이제 다 먹었다? 야,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짠하자. 자, 수고했어. 너도, 너도, 너도. 야, 너. 짠! 잘 먹었습니다. 아우, 잘 먹었어요? 아우, 맛있었다, 김명 씨. 네.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씻자. 응, 응. 누가 먼저 씻을 거야? 유준이 먼저. 아니요, 정말 먼저. 우리 가위바위보 해. 네, 먼저 씻는 사람한테 엄마가 젤리를 하나 주겠습니다. 빨리 감기 안 쳐. 젤리를 하나 주겠습니다. 젤리를 하나 주겠습니다. 아우, 앤드로는 이런 게 좋아. 아, 아우. 누가? 아, 이리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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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줬다. 수호가 세수해줘. 어우, 잘하네. 시, 시. 어이, 잘하네. 와. 뭐, 사건지 어쩌라는 거야, 나 불안한데? 생년필이다. 생년필이다. 야, 보니까 여기 뭐 쇼파에 있는 데 칠하는 거 같은데. 오, 불안해.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 그렇지. 아하, 나왔어. 아하라는 소리를 냈구나, 제가. 아하. 아하. 오, 저 하필 벤치에. 자동차 튜닝하네, 얘가. 자동차 튜닝하네, 얘가. 어하. 오. 엄마, 내가 이렇게 했다. 됐어, 됐어. 나와, 나와. 위바바바바바. 위바바. 일로 나와. 엄마, 내가 이렇게 했다. 아휴, 칭션받고 싶어. 자, 다 됐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했다. 다 됐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룩해! 내가 룩해! 내가 룩해! 인간미 있다, 이제 설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인간미 있다, 이제 설 아시죠? 이거 아시죠? 내가 룩해! 내가 룩해! 이준아! 잘했어, 잘했어! 그만, 이제 그만! 야, 엄마 대단하다 크레파스를 그냥 내가 거기다 놓은 게 제 잘못이야 일로 와 이준이 조용히 해서 엄마가 불안했어, 사실 일어나 일어서 뭐 줬어, 엄마가 어, 늦었대, 내가 늦었대 이준아 크레파스로 그렇게 낙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준이 차 가지고 노는 거에다가 낙서하면 이준이 차 가지고 놀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애쓰고 있네요 나 정말 대단하다 귀여워 양치해 아이고 저 또 양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가 이를 닦네? 네 혓바닥도, 혓바닥도 아이고 으응 사 어? 이리와, 이리와 양치했어? 어 양치했어? 어 엄마가 마무리해줘야지 어? 이거 해보자 우리 추실할까? 안녕하세요 아 이 귀여워 아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잘했어요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서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어머 자세 아버지인데 이건 아버지야 아시면은 뉴스 보는 걸 좋아해요 뉴스를 자기가 보고 나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설명해줘요 기대겠다 김남희씨 새벽 6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9시가 됐어 아 힘들다 힘들다 엄마 손에 힘이 없다 아우 그럴만도 하지 아우 다 입었다 아우 마지막으로 보이는 눈이 지압을 내리고 지압을 내리고 지압을 내리고 지압을 내리고 지압을 내리고 지압을 내리고 안대encias interference 위해서 고 bulky 지압을 내 komma 지압을 닦 dus 어우 피곤해, 어우 피곤해. 자. 아, 오늘 모두 수고했어. 응. 오늘 진짜 진짜 멋있었어. 신우도 이준이도 진짜 멋있었어. 색깔치. 반쪽 된 것 같아, 안 그래도. 저 등에 피로가. 등이 많이 굽었네. 저게 등이 안 펴진다니까요, 저녁에 되면. 많이 굽었네. 그럼 집안일은 또 끝도 없지. 또 닦는 거야? 닦아서 또 아침되면 만지면 다른 데다 묻히거든요. 또 빨간색을 칠해놨어. 그건 안 되겠는데. 소세미로 닦아야겠는데. 아, 내가 닦아주고 싶다.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힘들어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내일도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거든요. 응, 대박, 대박. 사실 방학, 휴가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겨를이 없어요. eyed. 안녕하시겠소? 작년ählt 이름